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각 문항별 해서로 들어가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리학 2가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그러므로 주절주절 산수 전개 쓸데없이 막 길게 했다가 결국 제 시간 내에 20문항 경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조급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먼저 1번 그래요. 일반 상대에서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거다란 질량 주변에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너무 질량 커서 빛마저 빨려 들어간다는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에서는 탈초속력 그러니까 탈초속도의 크기가 빛보다 더 크다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B도 맞았고요. 이러한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휘어질 현상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러죠. 일반 상대에서 이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았다. 이것이야. 자 그 다음. 오 여러분 2번 문제. 이거 매우 간결하고 정말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떻게 어떻게 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2번 문항의 뼈대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힘의 평형. 시그마 에피콜 0이죠. 이때 물리학 2의 컨셉이 바로 이거죠. X, Y, X, Y, X, Y 성분.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힘의 압력이 제로인데 그래요. 여기 장점을 이제 보고. 일단 이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 M, G가 되는 것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적당히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야. 각도가 지금 이 왼쪽 각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일단 X, Y 성분에서 X 성분의 합력 제로 이것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X 성분의 힘의 크기가 A에 대한 X 성분, B에 대한 X 성분, 크기가 어때 된다? 같다. 이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실제 B에 관한 실제 힘은 바로 B의 힘 쫙 그리면서 이 힘에 대한 이 액성분이 바로 A에 대한 쫙 그리면서 A의 액성분, 어떻다는 겁니까? 크기가 같다. 이렇게 나가죠. 이게 바로 F, B가 될 것이고 이게 F, A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B의 힘의 크기가 A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 이게 되겠죠. 왜? 바로 X 성분의 힘의 크기는 같은데 Y 성분이 B가 더 크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벡터의 크기 잘 들어가려면 이걸 더 크게 쫙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세 힘의 평형을 얘기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X 성분의 힘의 합력부터 보이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적다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디귿번은 됐고요. 줄이 물자의 힘의 크기는 A가 어떻다? 작다를 얘기한답니다. 자 그 다음 O 트랜지스터 자 우리 PN평이냐 N평이냐 이건데 일단 트랜지스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하랑 고전이에요. 이게 뼈대랍니다.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E7고 합당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류 방향인데 O I1이 와 I2가 와 그리고 I3가 돼 바로 여기가 빵빵 무슨 전류 위치입니까? 바로 여기가 총 전류 위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바로 뭐라는 얘기? 2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베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컬렉터다. 또한 이 트랜지스터 종류를 얘기할 때 이게 화살표 방향 이게 양공의 방향이에요. 이게 양공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 이 베이스가 바로 뭐다? P형이고 여기 NN 그래서 NPN형 반도체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해결되고요. 니은 번에서는 그렇죠. 여기 썼죠. I3가 당연히 1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I3가 어떻다? I2보다 크다라고 돼야 되겠네요. 전화란 곳은 이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I3는 I1 더하기 I2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자 어쨌든 니은은 부동호가 오른쪽으로 돼야 되니까 부동호가 디귿번 Z는 바로 뭡니까? 2m극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역번 1번이 정답이다. 뭐 1, 2페이지는 그닥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 중에서 상호유도의 원리가 이용되는 변압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수의 비가 바로 무슨 비가 되는 거다? 전압의 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 1차 콜의 입력 전력과 2차 콜의 출력 전력 어떻다? 같다를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서 가문수의 비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문수의 비가 그러니 당연히 전압비도 1대 2가 돼서 이것 B라는다면 얘는 2B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차 콜의 전력 2차 콜의 전력 같아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전류의 비는 2대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답은 선택지 4번이다라는 것이야. 2차 콜의Hope 2차 콜의 грубо 2차 콜의 전력